첫 순서로 이렇게 호흡 촬영이 나왔는데요. 아침에 제가 오늘 좀 약간 늦잠을 자가지고 제가 붓기가 아직 다 목도 지금 잠겨있는 상태에서 지금 촬영했는데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 포토 작가님께서 이쁜 에이컷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엘리스분들 사진 보면서 힐링하시고 그리고 또 멋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른 멤버들 병찬이 수빈이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다음은 병찬입니다. 바이바이. 여름에 뭔가 청량함과 선쾌함을 조금 주려고 하는 그런 컨셉의 촬영이고요. 첫 번째 촬영은 잘 마무리했고 두 번째 촬영은 또 이제 다르게 청량감이 더 넘치는 컨셉인데 제 촬영도 잘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첫 번째. 끝. 일단은 단체 컷이 없이 세준, 병찬, 수빈순으로 찍고 제가 이제 환복을 하러 가야 돼요. 근데 제가 모니터를 좀 제대로 잘 못해서 잘 나왔을지 잘 모르겠는데 잘 나왔나요? 소년미가 좀 나오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느낌이 나왔나 보네요.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환복을 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. 전초시位 아, 얘 왜 왜 갑자기 커졌냐고 해. 야, 너도 입... 최준하 씨. 아, 그냥 왜 눈높이가 같아졌지? 야, 너 키 크다. 나 이거 시던데. 야, 나 이거 안 돼. 아, 예쁘다. 자, 오른쪽으로. 랩스 7호로가 촬영이 끝났습니다. 오늘 어땠어요 다들?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가 많이 다르거든요. 어두운 분위기도 있었지만 밝은 노란도 있어서 두 가지 버전을 재밌게 찍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고 에이커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. 감히 생각해 봅니다. 수미 씨는 어떻게?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아서 저희의 색다른 모습들이 많이 담기지 않았나 되게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7호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다양한 옷들을 입었잖아요. 저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 이번 저희 랩스 7호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앞으로 저희 빅턴도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빅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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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